네, 주말 아침 현재 서해안과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. 봉화의 가시거리는 70m까지 짧아져 있습니다.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.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.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8도 가리키고 있고요.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서 서울과 춘천이 28도, 대전 29도, 부산은 27도 예상됩니다. 날씨였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